하고 있습니다. 앞쪽을 찔러준 패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득! 골! 김혜신정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정상규! 역시 정상규 선수의 이 빠른 속도 놓치지 않고 정상규가 볼을 받아 냈고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스코어 1대0! 정상규 선수 역시나 팀의 에이스 역할을 끊어냈다 하면 바로 끊어내고 있는 파주 안쪽을 올려줬습니다. 헤더 떨궈줬고 슛득! 골! 파주치미 축구단 동전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김혜신정 축구단의 에이스인 정상규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올려줬고요. 그대로 헤더 떨궈줬고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2대0! 김혜신정 축구단 앞서 나갑니다. 이 단 한 번의 코너킥 찬스 이 코너킥 찬스를